늑대에게 가라 그래도 이긴다 늑대에게 가라 그래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 부르셨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쓰죠 이거는 배운다 훈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사이플은 디스플린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2절에 보면 똑같은 12명인데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사도는 아포스라는 뜻은 보냈다 때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보내시기 위해서 훈련받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출애국기 19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죠 나의 소유다 축복받은 종이 사명이 있는 거죠 제사양 나라가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영광의 모습은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함께 예배해 드리는 영광스러운 모습 그게 하나님의 메스터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지침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가라로 설명한다고 하면 첫째는 이리에게 가라 두 번째는 죽으러 가라 세 번째는 끝까지 가라 이게 예수님의 지침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리에게 가라라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보라네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갓도다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거든요 양은 어리석고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약한 존재죠 그런데 이리 이 늑대는 어떤 존재입니까 탐욕이 있고 위험하고 아주 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약하디 약한 양을 이리에게로 가라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묘사하기를 이리라고 묘사한 거예요 세상을 늑대라고 묘사한 거예요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 가정도 늑대 사회 같은 데가 있죠 가정도 만만치가 않아요 직장도 말할 것도 없죠 여기저기 늑대들이 모여 있습니다 늑대 소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웅크루 있으면 안 되고 자꾸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변화가 되셨죠 베드로는 뭘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몰라도 말부터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볼 때 모르는 것 같아요 초막세를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려가자 그래요 두 가지가 충돌을 한다고요 너무너무 좋으면 우리 좋은 것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예수님은 내려가자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홉 명의 제자가 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가 왔었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못 고쳤죠? 우리가 내려가야 될 장소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세상에 늑대가 있는 곳이에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민이 있고 복잡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럼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보낸받은 자거든요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들 왜 나는 이렇게 시험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게 사명자라니까요 우리 세상을 향해 가는 거지 변화산에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게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늑대한테 가니까 지혜롭고 또 순결해야 된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지혜라는 게 뭐라고 정의내렸어요? 일처리 방법을 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멋대로 처리하지 않고 말씀대로 처리를 잘하는 거 그거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자 워크샵을 제주도에서 했는데 오솔록인가 녹차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정말 중국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게 싫어가지고 바깥에 걸어 나왔더니 정원이 참 좋아요 좋은데 정원에 들어가지 마시오를 어떻게 쌀았냐면 뱀 조심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Beware of a snake 너무 웃겼어요 거기 무슨 뱀이 있어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중국 사람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지 중국 사람은 밀고 들어가는데 어쩐지 안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 크게 써놨어요 Beware of a snake 뱀 조심 이걸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틀린 거죠 사람마다 자기의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을 역용하는 거예요 두려움 있죠 두려움을 역용하는 거예요 가끔 뱀 나왔겠죠 한 100년에 한 번씩 뱀 조심도 해야죠 우리도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참 표현이 지혜도 이런 게 지혜구나 얄팍한 지혜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그런 걸 느꼈어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을 때는 사람들 세울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량과 내용들을 보고 우리 유치원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과 고등학교 아이들 하는 것과 성인들 하는 게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게 일처리 방법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우라 누가 보면 14장에도 보니까 계산하는 게 나와요 망대를 세울 때 그냥 세우고자 하는 의욕 갖고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비용 계산해보지 않느냐 그렇죠? 비용도 계산해보지 않고 우리 한국교들에게 건축 많이 할 때 건축업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믿음은 좋은데 대책이 없다고 그러니까 믿음만 좋은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혜롭지 않다는 얘기죠 믿음 갖고 될 문제가 아닌데 아무데나 다 믿음이라고 그러고 비용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쟁을 할 때에도 임금이 우리가 1만 명인데 저기는 2만 명이다 그러면 못 이기잖아요 그럴 때 빨리 가서 화친이 하라고 그러니까 싸움을 해도 어떤 싸움을 해도 이기는 싸움 해야 돼요 싸울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고 때를 아는 지혜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하든지 지혜롭게 하십시오 믿음은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세상이 늑대 사회라니까요 늑대 소골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1위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혜로 와야 돼요 그러나 세상과 똑같아져서 늑대와 싸우되 늑대가 되서는 안 되죠 1위와 싸우되 1위가 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비둘같이 순결하라 거룩을 잃지 말라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다락방에만 있지 말고 광장으로 나가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사원이 하지 말고 내려가는 겁니다 1위 가운데 가라 1위에게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안주하고 있고 다른 뭐 귀찮은 거 두려운 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옳은 게 아니고 힘들어도 인도 성경에 나가야 되고 힘들어도 노방전도 나가야 되고 힘들어도 자꾸 예수님 증거해야 되고 핍박받아도 어려받아도 자꾸 1위 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지 않는 것은 사도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 늑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양인데 늑대 속으로 가라 이거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양한테 늑대한테 가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뭐냐?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라 이 세상에 들어가서 죽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권리 주장이 아니에요 권리 포기고 다 내려놓으라 아무든이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칠 것이니라 누가 보면 십사장곡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망대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쟁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잡아먹히라는 거예요 잡아먹히라 양대라 그래서 몸을 주라 생명을 주라 다 주어라 그러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길이 어디 있느냐 죽는 겁니다 죽으면 질 것 같은데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소금과 빛 기억하시죠? 산상수은에서 소금 되라 맛을 내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녹아야죠 자기 형태 다 사라지잖아요 뭐 집어넣어야 된다면서요 녹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소금이 전체를 변화시키죠 빛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 촛불에 예를 많이 들었는데 초가 자기 자신을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죽으러 가면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러 가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은대로 살았던 사람 얘기를 했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지만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 산상수은대로 살아가지고 승리했던 사람은 간디밖에 없어요 간디 마트마 간디 간디 얘기는 제가 열심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남아프리카에 갔을 때 유색인종이라고 기차도 안 태워주고 크리스찬들이 뭐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그때 열받아가지고 그때가 1919년이에요 우리 3.1운동 할 때 조국에 가서도 인도에 가서도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상한 결심을 했어요 결단을 했다고 그런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은의 말씀 마태보 5장, 6장, 7장 그걸 자기 삶의 기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비폭력 저항주의가 나오잖아요 오른쪽 바지 대라 뭐 이런 거 당하고 살자 그런데 이게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이렇게 30년 살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산상수은대로 30년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다 깨졌죠 그랬더니 중요한 게 뭐냐면 간디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간디의 삶이 너무너무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갈래 나도 좁은 길을 갈래 그래서 인도에서 20만 명이 감옥에 갔다니까 감옥이 모자라요 더 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인이라 그러면 인도의 지식인이라 그러면 감옥 안 갔다 오면 지식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잡아간다고 줄 서 있어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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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력이 모자라서 영국이 철수한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속된 말로 이게 속된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쪽팔려서 갔어요 쪽팔려서 정확한 표현이에요 인도에 있으니까 창피해서 창피해서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끌고 갔어요 그게 인도 독립입니다 이게 죽으러 가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늑대가 이렇게 사냥을 해요 그런데 양들이 막 도망가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이 돌아서더니만 늑대 사이로 뚜벅뚜벅 걸어와 그럼 늑대가 당황 안 하겠어요? 저거 뭐지? 저 전염병 걸린 양인가? 뭐지? 메르스인가? 막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어쩔 줄을 몰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팔면서 예수님의 정신과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묘해요 죽으러 가면 뒤집힙니다 세상은 십자가 지르고 가면 다 뒤집혀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넌 양인데 늑대한테 가라 우린 다 결심해야 돼요 죽으러 갑니다 그러면 뒤집혀요 우리 자유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자유가 대가 없이 자유가 이루어집니까 워싱턴 DC 가면 한국 기념 탑이 있다고 그러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길게 쭉 써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공짜의식이 강해요 저절로 오는 건지 알았는데 누군가 다 희생 싫은 거거든요 우리 네덜란드 좋아하죠 히딩크 때문에 히딩크의 나라이기도 한데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만 알아요 마약도 자유다 맞아요 거기는 매춘도 자유다 그런 나쁜 것만 자유라는 것만 붙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자유가 아니라 전반적인 자유가 이끄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저절로 온 자유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자유예요 우리가 죄 짓는 자유만 따지는데 그거 말고 네덜란드 참 좋은 강점이 많은 나라예요 모든 핍박받는 사람들이 네덜란드 가서 꽃을 피웠어요 데카르트도 프랑스에 있을 때는 글 못 썼어요 글만 쓰면 핍박하니까 그런데 거긴 모든 걸 다 용납해요 우리나라도 마음대로 말해요 말 하나, 글 하나, 벌다같이 달려도 다 죽이려고 그러고 여기 무슨 자유로운 말이 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그러지 않아요 관용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품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모이고 과학자도 모이고 인문학자도 모이고 데카르트도 하여튼 중요 글들은 네덜란드에 다 썼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 해요 네덜란드 대학 가운데 가장 명문 중에 하나라고 하는 대학이 레이덴이라는 대학입니다 레이덴은 어떻게 이 대학이 생겨지게 됐냐면 유럽이 18세기까지만 해도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거기는 제국이 있었는데 왕가가 있었죠 합스부르크라고 들어보셨죠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합스부르크 합스부르크가 사실은 유럽을 다 지배했어요 합스부르크 얼마나 땅이 넓었느냐 하면 오스트리아 지금 조그만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독일까지 다 해요 독일 전체를 이게 독일이거든 대독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그 위에 다 스페인까지 스페인까지 다 먹고 유럽의 반을 장악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이 나라가 네덜란드도 점령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조그만 한 규퉁이밖에 없는 이 조그만 나라가 독립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뭐 살려두나요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합스부르크의 군대가 레이든 씨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독립군 지도자가 원래는 오라뇨라고 그러는데 오라뇨 오라뇨 발음 맞는 분이었다 오라뇨 우리 영어식으로 발음하죠 오렌지공이라고 오렌지 오렌지공 오렌지 귤이요 귤 오렌지공이라고 많이 아는데 걔네들은 오렌지공이라고 되게 싫어해요 발음을 오라뇨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지도자예요 그런데 소수의 힘 갖고 이기려고 하면 강감찬 장군 작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지대가 낮잖아요 땜이 있어요 상류에 땜이 있는데 합스부르크 그 군대들이 들어와 있을 때 이 땜만 무너뜨리면 다 몰살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군대만 멸하는 게 아니라 재산도 다 날라가잖아요 집도 무너지고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소유주들에게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동집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델에 있는 이거 몰살시킬 수 있는 거는 저 고려의 강감찬 장군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땜 터뜨려야 됩니다 좀 허락해 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락했어요 나라 동집한다는데 나라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대가를 치른 거예요 부자들이 그래서 땜 방류해가지고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독립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독립이 됐습니다 이제는 공치사해야 되고 그럴 때 아니에요 뭘 해주길 원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승마의 폐장 이런 거 요구하지 않고 장관 이런 거 요구하지 않고 그 사람들 레이델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대학을 세워 주십시오 그게 레이델 대학이에요 죽으러 간 사람들이 세운 대가 피해 대가로 세워진 게 레이델 대학이에요 이 대학의 특징은 뭐예요 자유죠 자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는 그 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전통이 언제까지냐 2차 대전 때 나치가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유태인 교수들을 보호했어요 쫓아내려고 했는데 보호했어요 그래서 폐교당했습니다 유태인 때문에 폐교당했어요 몇 명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점령을 해가지고 내놔라 그러는데 끝까지 숨겨놨어요 그래서 레이델 대학 총장이 포로 대신 유태인들 대신 포로 수용사도 들어가서 죽었어요 유태인 대신 죽었어요 이게 이 대학이에요 그래서 레이델 대학은 명문이에요 명문의 길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도 명문 가정이 되고 명문 교회가 되고 명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러 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다 사실은 그때 굴복했던 모든 사람들 다 부끄럽게 되고 굴복했던 대학 명문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레이델 지금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개교부터 시작해서 히틀러를 통과할 때까지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자유 얘기할 때는 함부로 비난 못해요 Freedom is not free 대가를 치른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 부르실 때 이리 얘기로 가라 늑대 얘기로 가라 죽으러 가라 그게 이 길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다음은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여기 핍박당하는 얘기가 나오죠 총독들 임금들 다 끌려가서 핍박하는데 이유는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간다 21절 보면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족들도 핍박한다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한다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다가가서 모든 사람에게 미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핍박이 있다 가장 악랄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가장 가까이 가족들도 핍박할 거다 우리 어디서요? 그랬더니 아예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죠 모든 사람에게 미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 환영의 줄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미음을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2절 말씀이에요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도의 승리는요 한 판에 끝나는 승리가 아니에요 끝까지 갈 때 최종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견디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견딤이라고 그랬죠 에무나라는 히브리 단어 그 견딤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 오히려 그 저변이 확산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인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1.5세들도 좀 아는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 이민을 6살에 갔댑니다 6살에 가는데도 이민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웬만큼 이렇게 한국말 알아듣는 분들은 이민 가면 무조건 고생합니다 무지하게 6살에 가는데도 어렵더라는 거예요 언어도 어렵고 왜 어렵냐 하면 6살에 가도 나가면 되지만 집에서만 또 한국말 쓰니까 제대로 듣는 영어가 아니래요 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가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도 만약에 어머니가 캄보디아 사람이라고 그러면 한국말을 해도 좀 오누라게 하죠 엄마한테 배우니까 말을 미국 가도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가 한국말 쓰면 이상한 영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리고 그다음에 눈 잡고 그렇다고 칭크 칭크라는 게 중국놈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린 한국놈인데 왜 중국놈이냐 워낙 수가 많으니까 비스무리하게 생기면 다 중국이에요 칭크라고 놀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돈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다 죽도록 일해야 돼요 피자 가게에서 배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고생 중에 PhD를 땄대 그 사람은 뭔 소린가 했지 PhD가 철학 박사 박사학이 아니에요 PhD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피자 헛 딜리버리 피자 P 헛 H 딜리버리 배달하면서 AD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대요 대학 가서도 그런데 이게 에세이 제일 읽는 게 한국 사람이 에세이 쓰는 거 아니에요 글 쓰는 거 장문하는 거 열심히 썼는데 잠도 자지 않고 썼는데 D-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우리 한국 사람도 되게 샤이해가지고 안 가잖아요 안 가지고 그냥 참고 견디는데 제가 왜 D-냐고 다시 써오라고 그러더래요 다시 가서 썼대요 밤새도록 그랬더니 D-를 주더래요 또 갔대요 어떻게 내가 D-를 쓰냐고 그랬더니 뭐가 이 소리 저세이 하더라는 거예요 또 갔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니까 그러더래요 내가 네 개인 교사가 아니라고 왜 자꾸 찾아오냐고 나는 여러 아이들 가지킨 거지 너 개인 교사가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또 다시 고쳐 썼대요 그랬더니 갸륵한지 C-를 주더래요 또 갔더니 C+, 이렇게 해서 결국은 A+, 될 때까지 갔대요 7번인가 뭐 선생님이 진 거죠 나쁜 놈의 선생 나중에 이분이 변호사 됐어요 변호사 제가 아는 변호사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렇게 핍박과 핍박이죠 차별 속에서도 어떻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대단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I'm a Christian 내가 Christian이기 때문에 너무 답이 단순했어요 Christian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게 힘입니다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구할 게 있냐고 뭐 그런 선생님 하나 때문에 내가 넘어지겠냐고 나는 분명히 A+,에 공부를 했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갔다고 다시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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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정돈 그런 존재예요 잘 알아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A+, 될 때까지 계속 가면 되는 거죠 별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끝까지 가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낙심 낙심을 왜 좋아하느냐 하면 중단하니까 뭐든지 중단하는 건 끝나는 거예요 하다가 중단하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마귀는 깨지는 거예요 중간에 상처받는 얘기 꼭 해요 내가 네 개인교사야 아니면 말고 그리고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A+, 하면 나중에 지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선생님이 이런 못된 짓다가 이런 설계 예화에나 나오고 그렇잖아요 멍청한 선생 아니야 이런 설계 예화에나 나오고 이름 다 하는데 알아봐야 여러분들이 기억이 닳지 닳지 닳을 거니까 백인 선생님 백인 선생님 얼굴 허연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26절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진짜는 다 드러난다 그런 얘기고 30절부터 쭉 보면 머리털까지 세신 받았대요 우리 머리털 되게 힘들잖아요 저는 약간 쉽겠지만 어렵잖아요 다 세신다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우리가 참새보다도 귀하대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사람들 앞에서 나이를 시인하면 이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늑대 앞에 가가지고 늑대에게 계속 가가지고 죽으로 가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증거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우리를 시인한대요 그런데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부인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를 증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떤 난감과 어려움이 탈지라도 중단하지 않냐고 계속 늑대에게 가서 죽는 거예요 끝까지 죽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힙니다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최종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대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tuitive 준수 5 bin 5 bin 결정 5 bin 5 bin 6 b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